미디와 3세기의 모험 킁킁 닭고기? 어? 여기가 어딨냐 뭐? 쪼잉 쪼잉 야! 시끄러 빨렁 엥? 어? 빨렁 캬! 킁킁 어? 이 냄새는? 에이 맛있게 했다 뭐 빨렁? 빨렁 빨렁 얘 한입만 먹어볼까? 안돼 돌아가는 법을 알지도 모르잖냥 뭐? 빨렁 빨렁빨렁 뭐래냥 아! 자긴 강아지들을 행복하게 하는게 숙련같은건데 그러려면 말랑 육즙이 필요하댕 빨렁 근데 방금 몸을 회복하느라 다 써버렸댕 우리가 데려다주자 응? 응? 지가 밟아놓고 응? 아 알았다옹 그래서 말랑 육즙? 그건 어디서 구와냥 말랑? 이제 기억나냥 어? 쟤한테 물어보자 멍 넌 누구냔 멍? 난 버드나무요정 버디라고 해 야 버디 말랑 육즙 어디있는지 아냐? 흠 말랑 육즙은 닭고기 마을에 있는 육즙 충전소에 가면 있어 맛있는 닭고기 냄새를 따라가 닭고기 마을이야 명심해 여기서 난다 멍 저기다 멍 그럼 다음에 보자 멍 엥 같이 가 무섭다 멍 돌아가자 멍 멍 아휴 알랑말랑 뭐? 어디? 우와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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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응?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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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해 말랑 말랑 다행이다 멍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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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 말랑 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멍 킁킁 근데 우리 집에 어떻게 갔냐 멍 쭈인이 보고싶다 멍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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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진짜냐 멍? 이거 먹으면 돌아갈 수 있댕 흠 살리 방법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멍 어어 우와 잘라 허 쭈인 집사 밥 주라 멍 하 맛있게도 먹네 뭐냐 아나 진짜 나도 말랑한 거 주라옹 고기 고기 고기도 가